자 인간의 뇌는 훨씬 더 큽니다. 침팬지들의 그것보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도우즈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이런식으로 어 여기서는 원즈 어브가 되면은 뭐뭐 원어브는 뭐뭐 중요하나고 어 여기에서는 도우즈 어브 이렇게 후치 수식 받는 뭐 후치 수식 그것도 기억할 필요는 없겠고 원즈 어브 라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게 훨씬 더 간단하겠다 나중에 원어브랑 비교하는게 많이 나오거든